부산 시는 파리의 제7차 서부산 전략회의를 열어 신환경 수변 도시인 제2의 코델타 시티 조성 계획을 논의하고 서부산을 불경 메가시티의 중심으로 개발해 부산이 도시로 한 발 앞서갈 기반을 다지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시개발의 목표는 15분 생활권과 그린스마트 도시 비전 구현을 위한 15분 내 주요 생활권 접근 가능, 도시 구현, 제로에너지 녹색 도시 조성, 스마트 시티 적용과 항공 MRO 산업 육성 등으로 혁신산업 신성장 동력 확보, 청년주택, 청년혁신센터 조성 등 청년의 산 지원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등 4가지입니다. 시는 제2의 코델타 시티가 완성되면 새로이 건설되는 가덕신공항과 부산 신항만의 배우지로서 강서구 발전에 새로운 거점이 되고 나아가 지역균형 발전을 견인할 부울경 메가시티의 핵심 거점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서울 강남은 과거 1960년대에서 1980년대까지 신시가지 개발을 통해 서울이 세계적인 도시로 발전하는 발판이 됐다라며 지금 부산 강서 지역이 변모하고 있는 과정은 서울 강남의 변화 모습과 매우 비슷하다. 제2의 코델타 시티 조성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강서를 필두로 한 서부산권을 서울 강남처럼 글로벌 거점 지역으로 변화시켜 나갈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